가지고 계신지, 현금이 있으시면 조금만 더 주시면 정말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현금을 안 준비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앞에 스카우트에서 성폭폭폭 모시킹이 모시킹이도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많이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있어요. 스카우트에서 성폭폭폭폭 모시킹이 모시킹이! 이건 너무 좋았는데? 네, 있으니까 이것도 많이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했고 저희는 세트 레이비비라고 합니다. 저희는 보통 수요일이나 토요일에 8시, 10시나 6시, 8시에 나타나는데요. 이거는 인스타그램에서 인스타그램에 댄스 레이디를 검색하시면 나와서 찾아볼 수 있으니까요. 그것도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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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가져주시면 감사했고요. 오늘 마지막인데 저희 멤버들이랑 같이 해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 네! 저희 아마 6시부터 멤버들이 일 끝나고 달려오느라 고생했을 텐데 동생한 멤버들한테도 박수 한 번씩 해주세요. 안녕! 다음으로는 우리집이나 우리집이랑 뭐 보여드린다고 했지? 우리집 빛날이 보여드릴 텐데 저희가 8시까지 자리를 비워줘야 돼가지고 이제 빨리빨리 한 번 진행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다들 투피엠에 오리지 마세요? 네! 투피엠에 오리지 마세요? 네! 우리집 보여드릴 건데 아시는 부분 많이 많이 따라 불러주시면 정말 정확한.. 아! 우리 머니! 소중한 머니! 네! 많이 많이 따라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투피엠에 오리지 마세요! 네! 우리집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박수 해주세요~! 호오오오옹! 안녕하세요!